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75 페이지부터 77 페이지까지 구매자 관리지수, 투표의 역설, 중이자 투표 정리, 불가능성의 정리, 상품 공동 기금, 상품 수지, 완전 고용, 금융 허브, 플라이휠, 달러 인덱스, 너치,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5 페이지.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해서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경기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 전망 자료로 종종 활용된다. 통상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에 확장을,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에 위축을 의미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매자 담당자를 조사한 거죠. 그래서 구매자 관리지수라고 해서 PMI 지수라고 그러면서 이게 특히 미국에서 이 지수가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소식이나 그런 거 들어보면 미국 경제뉴스 보면 PMI 지수가 높게 나와서 경기 전망이 밝으면 높게 나오거든요. 높게 나온 경우에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결 투표제 아래에서 투표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로 사회적 선호를 갈릴 수 없다는 뜻하는 용어가 이게 뭐냐면 투표의 역설이에요. 사실 투표의 역설하고 이 다음에 나온 주의자 투표의 정리, 그 다음에 불가능성의 정리는 재정학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수결 투표제 나와서 이 투표의 역설은 뭐냐면요. 다수결 투표제가 우리 저기 어떤 집단의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 다수결 투표제를 하잖아요. 과반수 투표제라던가 그런 투표를 할 때 이 투표제가 사람 전 세계에서 다수결 투표를 많이 하고 있지만 투표, 그 다수결 투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야 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투표의 역설이에요. 아 그런 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뭐 본격적으로 재정학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 투표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밑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중의자 투표 정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수결 투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떤 투표 안건에 선호 순서대로 투표자의 줄을 일렬로 세울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투표자를 중의자라고 하는데 중의 투표자라고 한다. 다수결 투표 제도 하에서는 중의 투표자가 선호하는 안건이 투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의 투표자 정리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투표를 할 때 줄을 세웠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의 의사대로 그 안건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중의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그 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안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다수결 투표제의 이게 맹점이 된다는 다수결 투표제를 비난하는 또 하나의 이론입니다. 아까 투표의 역설과 이것과 마찬가지로 중의 투표자 정리. 재정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에로우가 주장한 이론이다.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사회 후생 함수가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대요. 즉 개인들의 의사를 모아서 사회적 선호를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인 의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로우가 있죠. 에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해요. 불가능성의 정리. 어떤 사회 후생 함수 중에서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76페이지 개발도상국의 1차 상품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기구로서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의 제안으로 1989년 7월 창설됐다. 국제상품협정상의 완충재고 유지를 위한 금융지원, 1차 상품의 개발 촉진 및 교육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차 상품 분야에 관한 가맹국간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촉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상품공동기금이라고 합니다. 상품공동기금. CFC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상품수출입 거래를 계산한 것으로써 경상수지의 한 부분인데 경상수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지가 바로 상품수지죠.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하는데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관세청에서는 상품수지라고 안 부르고 무역수지라고 부릅니다. 무역수지하고 좀 약간 틀린 점은 있는데 거의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모두 취업이 된 상황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0%인 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완전고용이라고 합니다. 완전고용. 완전고용 상태가 실업률이 0인 상태가 아니에요. 자,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시장으로서 다수의 금융기관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및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의 활동지를 의미하는데 이걸 금융허브라고 하죠. 금융허브. 금융허브 중에 하나가 홍콩, 지금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홍콩의 대표적인 아시아의 금융허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77페이지. 공중에 떠있는 바퀴라는 뜻으로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을 의미하며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제시한 아마존의 성장 원리이다. 이게 공중에 떠있는 바퀴니까 이게 플라이 휠, 플라이가 날라가는 거죠. 휠이 바퀴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통해 개선하고 이에 따라 고객 수가 증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트래픽 판매자 상품군을 늘리며 다시 고객 피드백을 받는 선순환 구도를 의미한다. 플라이 휠 효과. 그 다음에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라고 해요. 달러 인덱스. 73년 3월을 기준점으로 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작성, 발표한다. 6개국 통화는 유로, 일본, N, 파운드, 스털링, 캐나다 달러, 스웨덴, 코로나, 스위스, 프랑이며 각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구매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식이 나름대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옆구리를 슬쩍 찌린다. 라는 의미가 넛지. 뜻으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끄는 넛지 효과는 정책, 마케팅,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리고 넛지. 옆구리를 살짝 찌르면서 강요 아닌 어떤 강요 아닌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최종 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최종 소비재인 자동차를 한 대 소비하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중간재산업, 원재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 유발 효과다. 자동차 한 대가 유발하는 생산 유발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은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 한 반절 정도 온 것 같네요. 자 지겹더라도 여러분들 꾸준히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